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녕! 안녕! 우와, 이런 데가 있었어! 우와, 이런 데가 있었어! 우와, 꽝꽝 얼었어요! 그치? 응. 스케일트 타고 싶다. 스케일트 타고 싶다. 스케일트 타고 싶다. 아니, 이게 걷는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이리 와봐. 뛰어서. 뛰어서 와. 여긴 못 가 못 가고. 뭐야, 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산책 어땠어? 재밌었어. 진짜 코스 좋다. 아니, 풍경 보면서 가니까 너무 멋지더라. 운동도 내고. 완전 맛있겠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즈 하나 끓었다. 그리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눈이 예쁘겠나. 눈이 예쁘겠다. 나한테 제일 부러운 게 저거야. 아, 네일이요? 네일이요? 사장님 외모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손보다. 그릴려고 너무 기면 좋네. 하하하하. 토종 대추 딸인 거거든, 여기. 오. 우리 대추 농사 지어가지고 약도 안 치고 정말 좋은 거야. 저런 데 파는 팁야, 그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무슨 소유한지 간에 식힌 뭐예요? 오, 진짜 맛있어. 오, 대추차 진짜 맛있. 뭔가 진짜 찐대추. 이거 미성인가? 치즈야? 치즈는 오빠 건데? 응, 어떡해 말할 수 없지 지금 자둔 내 맛 맛있다 한입 더 먹는가? 한입 더 아, 표정 왜이렇게 웃겨? 따뚱 썸네일 할 때 아, 웃겨 그건 뭐야? 꿀오떡 그래가지고 너 블로그에 올려줘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래요? 네 꿀이 엄청 가득 들어있어요 이 겉들에 떡이라고 해야되나? 응 이게 되게 쫄깃해 사가고싶네 미담이의 자리잡기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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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담이의 자리잡기야? 미담이의 자리잡기야? ㅎㅎ 미담이의 자리잡기 미담씨이 이거 왜이렇게 화가 났자 아이고 이거 왜이렇게 펴줄게 됐어 키 큰 것 봐 ㅎㅎ 뭐야? 미담이 감기 걸렸어? 미담이 미담이 안녕 졸려? 어? 잘자.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안녕.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머리 약간 톤 다운을 했거든요. 아침에 미용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오빠 괜찮아? 가은이는 어두운 계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남편이 머리를 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검은색을 하면 이 염색을 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어두운 밤 다크브라운 그 컬러로 염색했습니다. 잘 어울리나? 저희는 지금 아침부터 머리하고 좀 오래 걸려서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는 데 많아요. 요런데 다 먹을 때거든요. 헐 남산돈가스도 있어. 떡볶이 청년다방. 저번에 여기 스시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오, 왔습니다.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달마다 뭐가 있는 것 같아. 새로운 게 나왔네. 뭐 나온 거예요 전에? 이렇게 4개. 그리고 뭐가 또 있어 여기에. 옥돔튀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새로 나온 거는 한번 먹어보자. 아 나 이거. 아까 이건 빼래. 그리고 이거 먹어볼래? 그 다음에 오빠 뭐. 이거 맛있더라. 어 그것도 시키고. 참치 속살도 시키고. 그리고. 이게 다야? 참다랑어 대뱃살. 이거? 어. 일단 5개. 그래. 금빛. 금빛. 금뱃살 시키고. 고등어. 어 금이. 단새우. 어 단새우 2개 시켜. 얘 한번 먹어볼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시킨다? 어 나왔다. 어? 털리나왔네? 응. 살걸 마셔. 응. 미안해 나 혼자 마셔서. 아 그거 시켜줘. 자몽인지. 이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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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난 이거 단새우. 이거 봐. 관장 묻었어요. 짠. 단새우. 위에도 새우 아니야? 작은 새우? 진짜 맛있다. 이게 이번에 그런 것 같다. 바질 연어. 바질 연어. 오빠가 음식 보여줄 때 얼굴 가리라니까? 응. 이렇게. 다운이도 각. 여러분 보이세요? 그때 보니까 라면도 맛있게 생겼던데? 라면도 맛있었어. 먹을래? 응. 동코츄라면? 응. 같이 먹자. 응. 고등어. 내 사랑 고등어. 여러분. 고등어. 됐을까? 응. 나왔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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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냠. 명냠. 이건 우리 명냠 마요모. 명냠 소파. 됐어. 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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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수지 먹을 때 락조를 안 먹는데. 진짜? 응. 생각만 먹나? 응. 음. 오빠는 이런 거 꼬리까지 먹어. 참치지 맛있네. 참치지 맛있네. 응. 먹을래? 뭐. 먹어먹어. 도착했습니다. 자, 동코츄라면. 음. 음. 오. 맛있겠다, 그치? 음. 짠. 여러분, 이건 가지입니다. 역시. 맛있어? 먹어봐. 나 그때 가지가 되게 맛있더라고. 음. 연어 알 듬뿍. 보여드리고 싶다구. 됐을까? 응. 접시에 남은 연어 알은 오빠가 먹을게. 음. 막 이것저것 왔는데요. 군함이 왔습니다. 이게 맛있어. 연어 육회. 진짜 맛있어. 좋다. 장어 지느러미? 방어. 방어? 응. 응. 오늘 오길 잘했네. 이거.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또. 남편도 머리 잘랐거든요. 어때요? 으하하하. 헉. 옥동구 이마 한번 먹어볼래? 옥동 튀김? 응. 부산경 양파스다. 어? 블랙 타이거 새우튀김. 먹어볼래? 장어. 저 토마토 바즐 가리비 맛있어. 장어입니다. 다음 것도 온다. 연어 육회 궁합. 또 먹고 싶나요? 또 먹어. 이거 맛있어가지고 또. 우리 거, 우리 거. 튀김. 사이에 딱 맞았어. 이거는 제주 옥동 튀김이래요. 아니, 아니, 다 됐는. 응, 응. 뜨거워, 맛있다. 먹어봐. 웃금은 제 귀한 생각이지 않나? 몰라. 음, 맛있다. 튀김 맛있어. 다음에 뒤에 있으면 와서 여기서 같이 수량젠도 하고 그러자. 그럼 오빠 먹어도 돼, 진짜? 먹어, 먹어, 먹어. 양보한 거야. 어때? 이게 뭐야? 킹타이거 새우라고. 이제 새우가 크네. 아, 24접시밖에 안 먹었네.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이제 또 오잖아, 접시가. 명란 마요. 아까 명란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을라구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먹고 여러분. 마지막 코스 디저트. 미니 붕어빵 녹차 아이스크림 와플. 붕어빵 위에다가 녹차 아이스크림. 나 이거 생각보다 많이 먹지는 못했어. 아니, 적당히 잘 먹었니. 그래? 아멘.